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지금 보이는 식물은 윤판 나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관상용이나 나물 약용 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양맹은 석주권 이라고 합니다 꼭 줄기가 생긴 모양이 대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석주권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기침,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또 폐계력, 부종, 해수, 천식 그리고 또 골절 절이고 몸이 아플 때 그렇게 약용 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꽃이 피기 전에 채취를 해서 데쳐 가지고 국을 끓여 먹거나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데쳐서 충분히 물에 우려내고 한 끼 반찬 정도 소량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윤판 나물은 이제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배가 부풀고 답답함을 느낄 때 또 폐열로 기침이 날 때도 약으로 씁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판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